여기는 하남시 신장동 하늘사다리입니다 하늘사다리 여기 오늘 귀한 분들 보시고 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줄 서서 먹습니다 오늘 제가 먹어보고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먹어보고 맛있겠지만 유튜브에 올려 드리려고 지금 촬영하는 거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올려 줘려고 해요 이야 푸심하네 흡수 그거 백종원씨 그 요리 옆에서 꽃이 해주신 분이 저랑 같이 배드멘트 치는데 여자분 아 맛있네